갑자기 내게 나타나준 너 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지 첫눈에 반한다는 이야기가 널 보는 순간 이해가 됐어 매번 야야야야야 불러 널 야야야야 내 맘을 걸어 구독과 좋아요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먼저 시청자로ай해 주자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 영상이 1 진주에 입니다 제가 본인으로 할 수 있는製의 한시면은 오라인에 박hall에서rawn remo져도 있습니다 이 MRP는 2399으로 제가 사와서는 2799밖에 없어요 이 분이 609밖에 없어요 이 진주에 있는 정치찰물 Fleur 제가 봐도 좋은 건가요 두 분이 Katherine 먼저 만들어 네 다른 색깔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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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, , , ,,,,,.,,,,,,,,,,,,,,,,,,.. आपको दिन शुभो